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천재 4탄 RC 박혜원 강사입니다 기출문제집 천재 3탄과 2탄 그리고 1탄을 제가 강의를 촬영했었는데 이제 4탄이 또 오픈이 돼가지고 일정이 되게 빡빡한 가운데 저한테 또 이런 좋은 오퍼가 와서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혜원 강의가 사실 이미지 소모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여러 플랫폼에 검색해도 박혜원 강의가 여기저기에 보이신 만큼 그만큼 제가 나름 굉장히 많은 걸 촬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혜원 스타일이 누군가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죠 누군가한테는 이런 식의 좀 수다를 떠는 건지 설명하는 건지 모른 듯한 이런 경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상한 문법 용어를 다 지양하고 뭔가 말을 너무 빠르게 무책임하게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점수 때에 따라 박혜원의 강의가 많이 와닿는 분도 있고 도저히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이 방식이 토익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올바르지 않고 불안정한 방식이었다면 한 명의 강사가 여러 번 계속 같은 점수 그러니까 990점을 인증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이 요즘 좀 더럽게 어려워졌거든요 그 어려운 형태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설에 여러 좋은 문제집도 많지만 실제 성우를 찐으로 불법이 아닌 상태로 활용할 수 있는 LC와 더불어서 도대체가 어떤 토익 문제를 그나마 우리가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최근 기출에서는 뭘 뺐는가를 봐두고 그거에 맞춰서 그냥 단순히 양치기가 아니라 정말 990점이 많이 나온 사람이 가리키는 방식의 그 디렉션에 맞춰서 하시면 좀 더 여러분도 비슷한 토익형 뇌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영어 실력을 떠나서 그런 취지로 제가 강의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레슨 1이에요 RC의 첫 번째 강으로 1회의 Part 5 전수풀이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집이 없이 영상을 미리 구경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솔직히 기출문제집 하나는 끼고 가야죠 최신 거로요 그러니까 이 책을 구비하신 분들께서 좀 더 학습용으로 삼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레슨 1 그러니까 1회의 Part 5 풀기 전에 간단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정리한 것부터 잡고 넘어가죠 Part 5는 스피드 정확도 암기가 생명입니다 문법으로 깔짝깔짝 거릴 수 있는 문제 분명히 있어요 30문제 중에 절반 이상은 문법의 감성이 있어요 그런데 RC는 무려 뚱뚱하게 100문제고 혹시 Part 7 진짜 지역적으로 어려운 질문 풀어보셨나요? 그거 독해짐은 읽다가 우리가 한 5년씩 늙어요 그런데 그걸 시간 안에 다 풀어 제끼고 마킹까지 끝나야 되는 시험이라서 Part 5 천천히 가시면 7은 날록날록 난리가 나버려요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고 결국에 Part 5는 스피드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스피드 가는 데 있어서 천천히 읽어야만 정확도가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남의 나라 말은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 뼈대는 중요하겠으나 너무 과하게 지역적인 문법까지 하루 종일 통팔 시간은 없고요 얘들이 쓰는 어휘를 좀 외우셔야 합니다 덩어리로요 그리고 Part 5는 빠르게 풀수록 Part 7의 시간적 혜택을 주기 때문에 Part 5 몇 분 제한 시간을 가둬두시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한 내가 겁나 빨리 풀겠다라는 스피드함을 반드시 장착하셔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뇌피셜 해석과 이상한 직독직해를 버리셔야 합니다 문장을 완벽하게 분석 못해도 상관없어요 암기할 건 암기하면 그 덩어리의 드러움이 보인다인지 그리고 문법 챕터 대단원 공부보다는 어휘의 암기, 덩어리 표현, 그러니까 collocation 제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연어라고 해서 어휘의 연상 개념입니다 이걸 좀 외워두시면 저처럼 영어의 완벽한 실력자가 저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익은 충분히 고득점을 딸 수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자 방향과 공부의 효율이 중요할 것 같고요 문법은 그때그때 배우시는 것을 오답노트식으로 마련하시고요 설령 기출문제의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애매함이 있고 아직 많이 틀리는데 문법을 좀 정리가 된 내용을 배우고 시작하고 싶다 싶으면 박해원 토익 문법 부스터 강의도 있으니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art 5를 제가 30문제를 풀어 제기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을 제가 거의 모든 시험을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든 시험 가서 제가 시험에 대한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시험장 갔을 때 어느 회차에서 제가 실제 시험에서 풀었을 겁니다 이걸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까먹고 개뿔 없어 지금 그래서 다시 풀어 제껴야 합니다 결단코 저는 해설지를 미리 보고 성실하게 준비할 정도로 부지런한 수업 준비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같이 여러분하고 풀어 제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Part 5를 꼴에 7은 느려 터져도 빨리 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푸는 방식을 그대로 바로 처음서부터 똑같은 속도로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문제를 풀 시간이 이미 없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최소 한 문제씩 시간을 끊어 가시면서 영상을 중지해 가시면서 설명을 같이 곁들여서 들으시고요 이 강의를 아예 결제하셔서 첫 번째 강의나 일부 강은 샘플로 노출이 될 수 있으나 전체는 유료죠 그래서 이 전체 강의를 결제하신 분들께서는 테스트 1회에 Part 5 30문제만 빨리 후딱 풀어 제기고 해설지는 안 본 상태로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저는 시험장 가면 솔직히 말하면 Part 5 처음부터 읽습니다 강박이 있어요 제가 쫄려요 그러니까 좀 건방지게 풀다가 틀릴까 봐 쫄리긴 해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를 미친듯이 읽기에는 그 정도 열정은 없고요 뒤에 Part 7에서 난리칠 제 모습을 생각하면 더 쫄려요 그래서 그냥 의식의 흐름이 없는 것처럼 대충 읽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눈으로 훑는 것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ABCD 보기의 규칙성에 따라 제가 어디까지 오바를 쳐야 될지가 나오는데 ABCD가 느낌이 약간 I'm I, me, mine 이런 뿐인 것 같은데 이런 걸 격문제라고 합니다 겁나 문법 문제죠 격문제는 그냥 문법으로 정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he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격이고요 himself는 지가지를 받아치면서 동격자로 분열되면서 뭔가 내용을 강조하거나 수살대기 없이 I love myself 이런 것처럼 나는 나 자신을 사랑 안 봐 이럴 수 있는 애고요 힘은 목적격이라 그래서 I like him 이런 식으로 목적으로 꼬다리에 붙는 거죠 그리고 소유격은 정답이 되겠죠 career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 뜻인지 그 정의 definition보다 문법은 문법의 뇌로 놀아줘야죠 career은 경력이라는 의미인데 떡 떨어지는 놈입니다 이런 걸 품사라 그래요 품사를 외우지 않고 이것서부터 죄에다 파고 있는 건 정말 시간 낭비고요 품사상 career도 명사고 experience가 동사 명사가 된다고 치더라도 항상 문장에서는 하나의 동사가 존재하거든요 speak의 과거 cj이자 얘를 짝퉁으로 얘기하실 거면 spoken이 돼야 되기 때문에 and이 붙지 않은 spoke까지는 동사의 피가 잘잘 나와 그러면 동사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놈이 끝에 꼬다리에서 또 동사 역할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명사 덩어리예요 명사를 퍼먹는 건 소유격밖에 없습니다 이건 절대 질리죠 me car, I car, myself car이 어딨니? 당연히 my car이죠 그냥 맞추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이런 팁박스도 이 강의를 유료 결제하신 우리 수강생 분들은 YBM 사이트나 박혜원의 개인 루트를 통해서 필기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필기하면서 막 하면 되게 뭐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필기하는 그 감성이 멀티태스킹을 요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쓸려면 자기 글씨체만 보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는 좀 가급적 안 하고 설명 들으시고요 배기본 풀겠습니다 비행기 탔나 봐 쭉 읽다 보니까 주변에 도메스틱 플라이트가 있거든요 도메스틱 플라이트, 인터내셔널 플라이트 이런 거 맞죠? 국내선, 국제선, 비행기, 비행기, 플라이트 무조건 늘 거예요 저는 커넥팅으로 저는 커넥티드가 나와도 커넥팅 갈 거예요 박치기 하듯이 늘 거야 정말 콜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표현은 사실 내가 피, 땀, 눈물 다 넣고 분산에, 형용산에 이 난리를 치지 않아도 억겁의 세월을 고생하지 않아도요 경유행 비행기로 어디 살짝 들렸다가 메인 다스티네이션, 최종 다스티네이션까지, 파이널 다스티네이션까지 자기 전에 살짝 건너는 데 있죠 경유행 비행편을 원어민들은 커넥팅 플라이트라 그럽니다 커넥팅 플라이트 이걸 잘생긴 오빠, 튼튼한 책상처럼 덩어리로 묶어버리세요 문법으로 쪼개서 번뇌를 하면서 분산에 모네 이럴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 ING는 형용사스러운 스멜이 가능한 문법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굳이 말하자면 근데 B하고 C를 보면 S를 붙였다 뗐다 이러고 있죠 S를 붙였다 뗐다 하는 단복수의 P를 가진 놈은 1바가 명사, 2바가 동사입니다 그런데 명사나 동사를 넣을 때 여기 명사가 있는데 명사를 굳이 또 넣는 것도 오바 여기 앞에 윌비가 겁나 동사인데 동사 또 넣으면 또 중복입니다 그리고 커넥티비 T라고 하는 연결성이라는 느낌의 TY형 이거는 명사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명사 넣을 거면 플라이트가 부들대겠죠? 지가 명사입니다 그래서 Connecting Flight를 따로 하나 외워두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3번 가겠습니다 빈칸 앞에 AND 앞에 Fresh가 있거든요 Fresh가 다른 품사가 설령 영어에서 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날것 같고 신선한 이란 느낌인데요 신선한 갖고 온 빵 이런 것처럼 쥐 자체가 가방, 책상처럼 딱 떨어지는 단어는 아니고 드레싱 스멜이 좀 있어요 형용사라고 하는 역할을 되게 잘해요 그러면 형용사가 나왔잖아 AND는 붕어빵을 찍어내는 약간 신의 경지에 올라있어 저거 복붙이야 저거 노답 진짜 저거 맨날 똑같은 걸 공장처럼 찍어내 그러니까 Fresh가 유일하게 자기가 앞에서 뺏길 놈이면 AND 앞에는 지가 있는 걸 그대로 뺏겨서 구조가 균등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등위라 그러죠 그러면 AND는 갓분사 다른 단어가 나올 때가 아니라 Fresh AND 빵꾸 이거 두 개가 같은 품사로 너나 놔줘야 붕어빵이죠 그러니까 형용사를 넣는 자리인데 형용사 AND 형용사는 끝끝내 뒤에 명사를 하나가 짱돌로 나와요 그 명사를 지금 앞에 Apple Cider이고 뭐고 Donuts가 정확한 명사인 거예요 왜? 여기 짝대고 이거 봐라 짝대기 이렇게 짝대기로 연결된 건 또다시 드레싱 가루로 해요 근데 드레싱은 여러 개가 같이 하나를 꾸밀 수도 있다는 조건 하에 열 개 도넛 꾸미는 거야 근데요 나 열받네 응? 아니 돈을 X로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Eat, ate, eaten, as I eaten은 먹어진 이란 뜻인데 누가 먹다 뱉은 걸 살 거야 지금 신선하면서 이미 먹어진 도넛을 왜 사냐고 지금 그리고 오픈 잇몸 망개하듯이 열려있는 도넛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은 Taste, 맛 좋은 도넛 신선하면서 맛 좋은 자 근데 여기서 Free 조심하셔야죠 심지어 Free는 미쳐가지고 동사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형용사일 때는 자유롭거나 공짜, 명원입니다 돈이 안 든다는 얘기예요 파운드든 유로든 공짜예요 공짜 도넛이기 때문에 제공받지 돈 주고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Taste,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가자요 얜 또 뭐야? Zen Flooring 뭐야 이거? 자 이름을 지어볼까? 박해원 별명 박 Flooring 너무난 기분이 상해 박 바닥재 공사 너무 이상해 그래서 Flooring이 들어갔는데 이 가분수 보소, 이 비율 망가진 거 보소 문장의 첫 시작 단어가 아닌 두 번째 단어마저도 머리통이 크면 이 덩어리 자체가 닉네임의 어떤 고유 성분을 갖습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면 이거 회사 이름일 거예요 자 회사 이름은 여러분 토익형 상식은 좀 갖춰요 문법적으로 미친 듯이 활개치기 전에 토익형 상식을 갖춰요 뭐 해 먹는 회사길래 Flooring이라는 이름을 지가 놓냐는 말이죠 지내 회사에 ETS 시험은 미국 ETS 시험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담아요 그렇기 때문에 Flooring이 들어가는 곳에서 만들 수 있는 건 가구는 아니죠 가구, 침대, 소파 이런 게 furniture일 수 있는데 furniture는 바닥에만 구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닥에 할 수 있는 게 왜 커튼이죠? 커튼은 창문에 치발치발 들여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아니에요 페인트는 뭐다? 페인트 회사 아니다 누가 색깔을 입혔냐고 차요, 어스가 맞는 거예요 타일은 일단 어디다 깔아요? 바닥에다 가요 그래서 Flooring 하는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타일 까는 거구나 연상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Par5는 문장에서 힌트 단어를 반드시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선택권의 타일을 제공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대충 보러? 답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왜 해석을 안 해줘? 해석 안 해도 나왔으니까요 야 내가 너랑 같아 해석을 원하잖아 해설지 다 써져 있잖아 이거 책 해설지 있잖아 해설지에서 해석을 따고 싶으면 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영어를 완벽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안에 풀면서 문제의 흐름을 제대로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빠르게 푸는 것도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뒤에 software로 끝났어요 그러면 software, hardware 이런 식의 where로 끝나는 이 w-a-r-e로 끝나는 애들 명사일 겁니다 딱 떨어지는 명사 앞에 빈칸을 넣으면 마치 man이긴 man인데 handsome man woman이긴 woman인데 beautiful one 이러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드레싱 넣자 문법의 이론 어 이게 다야 명사 앞에 명사 꾸밀려면 형용사 때리는 차 이게 다야 그럼 형용사만 고르면 되는데 형용사를 굳이 s를 붙였다 떼었다 했어야 됐을까? 형용사가 아닌 동사나 명사가 물론 용어는 예외가 있겠지 근데 동사나 명사가 가장 많이 하지 않아? s 뱉었다 뗐다 하는 짓은? 저기요 복합명사라 그래서 명사 두 개 붙이는 거 안되나요? 되려면 customer satisfaction 이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누가 satisfaction customer 이라고 해 software update 이게 맞거든 software update가 맞거든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이러지 않거든 난 형용사 될 거야 그런데 형용사 역할은 미안하지만 ing, ed가 둘 다 짝퉁으로서 지수가 높아 원래는 동사였던 업데이트를 질질 끌고 와 그래서 ing도 갖다 붙이고 pp도 갖다 바꾸면서 야 너 형용사 짓거리 해라 뭐 이런 느낌 이런 걸 짝퉁 형용사 분사라고도 해 근데 문제는 ing와 ed가 둘 다 명사로 앞에서 뒤에서 겁나 잘 꾸며 근데 뒤에 있는 명사 입장 좀 봐 내 마킹샤프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지 소프트웨어가 아이언맨이야? 지가 무슨 지능이 있어 소프트웨어는 만들어진 결과물인데요 그게 사람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되어진 소프트웨어지 지가 지 몸을 업데이트 시키겠어? 그러니까 이런 감성상 업데이트 시킨 소프트웨어보다 업데이트 되어진 소프트웨어가 맞다니까 그래서 ingpp는 둘 다 명사 앞에서 형용사 역할이 가능하고요 아 그 다음에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동명사 안 돼요? 갑자기 이제 머리에 섞인 문법이 동명사 안 되냐고요? 제가 원하는 건 지금 빈칸을 꾸미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팅하는 것 이러면 안 되냐고요? 이러면 안 되냐고 이럴 수 있죠 동명사라고 해서 ing가 하나 있어요 얘는 짝퉁 형용사가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으로 인식해서 그 목적어를 뭔가 하는 것 이렇게 떨어지는 놈이거든요 근데 동명사가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목적으로 끌 때는 이 사이에 어든 더든 이렇게 찌그래미가 하나 붙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업데이팅 더 소프트웨어 약간 이렇게 되면 핸섬 더 맨은 영작이 틀린 거거든요 꾸미는 놈하고 명사 사이에는 어하고 더가 못 들어가는데 뒤에 명사가 내 새똥같이 안착된 목적어일 때는 어하고 더가 탁 붙을 수가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때깔이 동명사가 우세할 수도 있지 않나를 의심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그냥 업데이티드 가면 돼요 6번 가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D로 그냥 바로 넣을 거거든요 근데 D로 바로 넣으면 미쳤다 미쳤다 저렇게 푸는 게 맞을까? 맞을걸요? 쇼가 매우란 뜻으로 very의 대용이면 very ing라는 문법은 따로 쓰지 않을 텐데 so handsome, so pretty, so good, so useful 이게 맞을 텐데 그리고 쇼가 그럼으로 그래서 라는 접속사로 만약에 바뀔 수 있잖아요 추호동사 다 때리는 거예요 so I have to go home 이렇게요 쇼 ing 이런 생략이 어디서 나옵니까? 분사구문 접속사를 활용한 접속사 분사구문 동명사구문 그 구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원어민들이 ing들이 받칠 수 있는 거로 몇 개 많이 쓴 너덜너덜할 정도로 많이 나온 검증된 게 더 빈도가 높을까요? frequency상 압도적이에요 before friday 또 되고 before five o'clock도 되지만 before ing 이거는 전설이에요 반대말 after ing과도 더불어서 아 내가 토익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how I should study toic 줄일까요? how to study toic 나 어떻게 여기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to get there I don't know how I can go there 이런 식으로 얜 주어동사 있는 문장을 때리끌거나 아니면 생략병이 돋으면 how to 라는 문법을 발사할 거예요 그런데 before은 접속사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습관적으로 주어를 퍼먹고도 인질이 가능해요 그게 동명사든 생략된 분사구문이든 someone like me 나 같은 인간 like I said before 내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좋아하다의 느낌이 아니라 뭐뭐처럼이란 느낌의 like는 은유의 대상의 동격체를 정확한 명사로 기교 없이 쓰거나 주어동사의 일부를 끌 확률이 겁나 높아 그래서 정답은 before ing 할 거고요 항상 회사의 그 회사의 복장 규정을 확인해 두는 게 현명한 짓이야 제일 앞에 있는 it은 가짜 주어라고 해서 뜻이 개뿔 없을 때가 많아서 여기서부터 해석을 한 거예요 회사의 복장 규정을 확인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지 그 회사의 본부를 방문하기 전에 목 늘어난 트레이닝에 쓰레빠 신고 가면 어떻게 거기 정장 입으라는 회사면 미리 확인하고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접속사가 가능한 것들 중에 ing를 겁나 잘 끄는 거 몇 개 추천드릴게요 남의 나라 말은 때로는 그 원리를 본인이 박사처럼 잡아뜯는 것보다 빨리 외워두는 것도 상책이거든요 before ing, after ing 뭐뭐 하는 동안에란 뜻일 때 참고로 반면에란 뜻일 때는 ing 별로 안 좋아하고 while ing, 뭐뭐 할 때 when ing 때문에란 뜻이 완벽한 문장을 퍼먹을 때에 한해서는 접속사라고 할 때는 가능하지만 뭔가 생략구문이나 자기 뒤에 문장이 아닌 게 남았을 때는 이대로란 뜻밖에 안 되는 우리 since 나버랭이 since ing 가능합니다 근데 원래 ing는 성분 자체가 능동에서 피가 만들어진 놈이다 보니까 능동들은 항상 뒤에 수다를 떨면서 자기 뒤에 목적어 새똥을 남겨놓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visiting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visiting the head office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before, after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애들이 ing 구문을 끌 때는 자기 뒤에 남은 구문에서는 동사가 안 보여요 주어 동사에서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에다 잉화시키는 문법이라서 그거는 좀 조심하시고 7번 가겠습니다 뭐 이딴 건 우리가 바로 풀어 제껴야죠 빈칸 앞에 where이라고 하는 게 의지란 뜻의 명사로 over까지만 않으면 we는 웬만해서는 조 동사 탑재의 끝판왕 미래에서 온 전설이죠 can, must, should, may 같이 때깔이 번지르르르르 하면서 뒤에 있는 동사 원형의 의미를 도와줬다라고 해서 조 동사라고 합니다 조 동사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뒤에 동사 원형을 한번 들이받치는 성향이 있고 그게 이놈이었을 거예요 support support는 명사도 되지만 명사도 명사가 나오기엔 겁나 중복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support는 지지하다 지원하다 라는 뜻의 동사였을 거예요 그럼 will support는 조동사 동사 원형인데 그걸 뜯어버린 거죠 실알떼기가 없이 동사 앞이나 뒤에 꼽사리로 껴서 동사를 꾸미는 제정신 아닌 여러가지 짓거리 각가지 짓거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사입니다 이 빈칸이 꺼지는 게 낫겠는데 싶을수록 부사를 넣으셔야 해요 동사 꾸미는 건 부사리에 껴 없거든요 enthusiastically 굉장히 열정적으로란 뜻이죠 근데 enthused 여기까지 쓰면 동사의 과거시자거나 pp 짝퉁일 확률이 높고 동사 사이에는 부사때리 넣으시면 되죠 enthusiastic ic로 끝나면 얘는 형용사 열정적인 자 이제 enthusiasm sm로 끝나는 건 professionalism처럼 명사고요 참고로 자 이렇게 써놓는 박스들은 필기본으로 제공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겠습니다 8번 문제 같아요 will alignment는 또 뭘까 모르게 또 난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야 무슨 배열하거나 정렬하는 건가 몰라 나는 몰라 지식이 탄로나고 있네 근데 문제는 이 자식이 문제인 거예요 and 이 자식이 문제인 거예요 너랑 나는 you and I 이럴 수 있죠 parents and children 이럴 수 있죠 bus and subway 할 수 있고요 근데 bus and computer만 해도 구려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겁나 똑같아야 되거든요 어떤 라임도 비슷하고 구조도 비슷하고 하는 짓걸리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해야 돼요 근데 앞에 있는 바퀴 will서부터 못 읽었어도 잘 보세요 앞에 명사 두 개 갖다 붙이신 거거든요 근데 앞에 명사 두 개에서 여기는 s를 붙여 놓으시고서 왜 여기 브레이크 시스템은 s를 안 붙이셨어요? 저는 그거부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문장의 번뇌보다 불가산이랑 가산이 쩍쩍 갈라진다는 것부터 공부하면 안 될까요? 근데요 이놈의 사람 열받게 하는 불가산 가산이 토익에서는 좀 너무 기울어진 직구석으로 나오는 것 같아 가산이 훨씬 많은 것 같아 더 나오네 information, 정보, money, 돈, 못 세는 불가산 뭐 이딴 거 있지, equipment, 장비 아유 찌질하게 나와 시스템이 불가산으로 본인이 모든 걸 걸 수 있는 거 아니면 s를 붙이시라고요 왜요? 앞에 어가 쥐뿔 없으니까 어가 없으면 복수가 되는 게 맞는데 s를 안 붙이고 지금 버틴 게 의회시거든요 이럴 때 하나 더 셀이 넣는 거야 뭐를? 명사를 하나 더 박은 거야 우리가 이런 걸 복합명사를 통한 수의 해결이라고 합니다 명사는 최대 4개까지도 붙을 수가 있어요 end 앞에 명사가 2개밖에 없었다고 하기로선 end 뒤도 무조건 2개라는 규정에 거기에 의해 강박이 있는 것보다는 수부터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s로 끝나는 명사를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inspections로 갈 거예요 근데 break system, 검열 이렇게 해서 뒤로 갔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건 뭐 pp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후치 수식 이딴 거 해봤자 집 나간 s가 돌아오나 시스템에서 그래서 저는 정답 d로 했고요 죄송하지만 a는 동사입니다 동사 때리내면 이게 얼마나 열받을까? r이 한 문장에선 동사 웬만해서는 개뿔 2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얘는 아예 제외했고요 inspect가 동사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외우셔야죠 암기를 안 하고 바로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원어민이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정답을 품사로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 정확한 션 명사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inspector이라고 하는 건 사람 명사예요 근데 사람 명사가 들어가려면 and 앞에도 사람 명사 하나 넣지 그러셨어요? 사물 and 사람은 공존이 어렵고요 그리고 inspector도 s 붙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9번 강했습니다 빈칸 뒤에 9월 30일 나왔네요 until 갈게요 제가 처음부터 registration부터 읽든 말든 until 갈 거예요 저는 into는 전치사라는 속성의 품사 포시백인데요 전치사가 뭘 하냐면 밥 먹고 하는 짓이 내 뒤에 살짝쿵 남은 단어 그거 내가 이어준다요 나는 연결이니까 그래서 9월 30일은 주어동사에 있는 문장 아니니까 좋텐다 하고 단어를 끌만한 전치사인데 지가 좋아하는 스멜이 아닌 거죠 into는 into the water 바다 속으로 into the sea into the new world 이렇게 새로운 거에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무언가의 속으로가 아니면 convert a into b a를 b로 개조하다 이런 식으로 변화의 과정에 들어가지 날짜 시점하고 개뿔 머리카락 한 올도 겹치가 그래서 저는 until이 시점을 잘 끈다고 생각했어요 참고로 until은 양다리야 전치사 접속사 다 해 단어 끌자 yet 주어동사 문장 끌어 yet 왜 이러고 있어 얘는 다 해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 접속사 다 돼서 주어동사 있는 문장도 퍼먹고 단어도 퍼먹고 지 못대로인데 시점에 쩔잖아 뭐뭐까지니까 그래서 정답을 a로 갈 거고요 while이요 접속사인데요 품사부터 외우시면 안 될까요 얘가 생략평이 돋으면 while ing ing 인질은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얘는 문장이 필요해요 딱 떨어진 단어만 퍼먹을 리가 없어요 접속사는 주어동사 퍼먹으니까 그래서 주어동사 다 기어 나와야 돼서 너무 짧은데 그리고 yet이요 복잡하죠 근데 not yet으로 했을 때나 아직이라고 해석을 하셔야죠 숙제했니? 아직 했어요 안 돼요 아직 못했어요가 맞지 부정적인 앤데 그게 아니면 yet은 지가 벗인 줄 알아요 접속사 벗으로 분해서 뭔가 앞뒤에 등위적인 구조로 똑같은 어떤 라임이 나오든지 아니면 뒤에 문장이 나온다든지 이딴 식이거든요 거기까지 품사는 정리하면서 해야지 앞에 있는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연합이고 뭐고 제가 알 빠요 그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정답을 지금 본 상태에서 시간 벌었고 정답 B로 갈 건데요 제가 B로 갈 때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게 더 구리니까요 제가 영어를 쩔어서가 아니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ACD보단 나요 빈칸 앞에 주어가 누굽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 놈을 주어라 그래요 그라스가 주어죠 그라스처럼 이렇게 본데기라고 해서 혀가 빠지는 바람으로 끝나는 애들이 명사의 품종일 때가 되게 많고요 딱 떨어지는 명사가 주어 역할이 원래 쩔어요 근데 그라스는 불과 산이라고 하는 역할도 같이 가능한 어휘라서 어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라스는 무럭무럭무럭 성장의 느낌이 있고 발전세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성장이니까 사람이 아니라서요 까버리려고 그러는데 뭐가요? willing은 까겠다고요 willing은 저는 애초에 외울 때 두 가지로 외웠어요 제가 문법이나 어휘의 신이 아니라도 전 그걸 무조건 외웠어요 첫 번째 willing 저거 온전하게 쓰려면 주어가 사람일 때가 많다 왜? 사람이 의지가 쩔 때 쓰는 표현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지저분해서 이유 없이 항마력 쩔어가지고 willing to 동사원형을 구축한다 이 문법을 내가 정형화하지 않아도 I am willing to go there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assorted 종류와 가지수가 겁나 가지각각의 다양한 되게 많은 이라는 의미 약간 various 같은 느낌? 그게 assorted 라고 하는 건 의미 자체가 복수를 좀 유발할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인 이런 느낌이니까 다양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깐 거예요 그 와스도에 뭐 s가 있길래 뭐가 있길래 그게 빼고 나니까 separate 라고 하는 게 들어갔는데 separate는 동사일 때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데 어차피 동사 느끼엔 이 자식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eparate는 별도의 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 1차 배송 했고요 이제 separate delivery는 2차 배송은 언제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거나 애초에 주어가 A랑 B랑은 서로 별도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 정문이 막혔으니까 별도 다른 정문으로 들어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성장이 막 되게 쩔진 않았다 성장세가 조금 제한적이었다 라는 느낌이에요 성장이 엄청날 수도 있지만 제한적일 때도 쓰니까 그래서 성장이 크지 않았다라는 느낌으로 갔고요 11번 가겠습니다 빈칸 앞에 will be making 보여요? 여기서 본인이 느껴야 될 게 이거거든요 왜 will be made가 아닌지 잉쟁이들은요 능동피가 쭉쭉 나와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 뭐 이딴 걸 떠나서 머를 잉을 기본 장착은 하셔야 되죠 애초에 depend on처럼 이렇게 쩌리쩌리 약간 전치사 없으면 나 못살아 이런 그지그지 이런 자동사들을 빼고 대다수의 우왕 동사들이 잉 형태일 때는 머를 잉 목적의식이 빡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목적어는 주로 명사가 하기 때문에 bing 그러니까 수동이라는 bpp가 아닌 bing들은 머를 빙 이렇게 목적어를 겁나게 끌어 근데 목적어는 주로 명사가 하는데 죄송한데 ed로 끝나는 명사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ed 떨어지고 남은 요자식은 동사원형인 것 같은데 will be랑 싸움 나가지고 그럼 얘 빼고 남은 deliverable의 싸움이에요 야 이 강사야 당연히 a가 답이지 맞습니다 delivery는 원래 명사인데요 ry에서 y를 i로 벗겨서 es에서 deliveries로 복수를 만들어서 making deliveries 한 것 같아요 근데 발송이나 모든 준비가 되어진 판매용 어떤 상품의 느낌이 된다면 저는 얘가 명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ble로 끝나는데 명사도 되는 거 있을 텐데요 품사는 원래 드럽게 어려운 건데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원로는 그게 아니고 여기는 s 안 붙입니까 불가산으로 외운 적이 없는데 여기 오가 개뿌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deliveries 한 거예요 이렇게요 make deliveries 이제 12번 가겠습니다 지금 빈칸대에 파킹이 나왔다요 그런데 파킹은요 뭐를 파킹하는지 목적이 필요 없다요 영화는 참 더러워 예외가 많죠 쇼핑, 마케팅, 클리닝, 오프닝, 스펜딩, 플래닝, 리스트럭처링, 하이어링, 리클팅 미쳐가지고 하우징, 펀딩, 티케딩 ING인데 정품명사 라인업이 좀 있어요 그 중에 들어가는 놈이 바로 주차, 파킹입니다 그래서 파킹, 아 비이컬도 되지만 파킹 자체로 되면 닫아도 돼요 정확한 명사로요 그러니까 이걸 명사로 삼아서 빈칸 앞에 2가 나왔는데요 2가 붙었을 때 ABCD 품사를 모르니까 문법 탓을 매번 하시는 거죠 2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인원의 초에서 전지사 뽀시대기 2였으면 명사 박치기 이렇게 되는데요 동사 원형 공식 앞에서 들리붙어서 야 너 동사 말고 다른 짓거리 해봐 약간 이런 투부 정사도 있거든요 근데 ABCD 중에서 기본적으로 동사 명사를 혼용하는 것도 많지만 제가 봤을 땐 BC가 동사 P가 잘잘 나오고 A하고 D도 동사가 가능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ABCD가 다 동사였을 겁니다 여기 이 문제 세팅에서는 그리고 have the authority란 뜻에서 authority는 권위자란 뜻도 되지만 저는 막강한 권한이란 뜻도 있어서 오른쪽만 되는 게 아니라 명사일 때 권리 권한의 right하고도 비슷한데요 권한과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말 뒤에 to가 기어나오잖아요 그럼 맨날 동사 원형을 갖다 바꿔서 붙여요 to 동사 원형 할 권리거나 이렇게 꾸밈을 맞는 문법으로 그래서 동사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drive는 깔게요 왜냐면 drive가 동사할 때는 drive fast 빠르게 운전하다 drive slowly 이런 거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목적으로 낼 거면 drive a truck, drive a car이 맞을 것 같아요 vehicle 그래서 주차를 운전하다가 겁나 구려서 그리고 주차를 왜 괴롭혀? mother이라고 하는 건 간섭하고 괴롭히고 이런 건데 그 다음에 prohibit은 주차를 금지시키는 거니까 야 니네가 주차를 금지시킬 권한이 어딨냐 이런 느낌? 그래서 정답은 prohibit 갈 건데요 거기 뒤에 travel 알아두세요 depend라는 찌끌찌끌이가 생각난다 자동사라 그래서 자기가 뒤에 목적어를 바로 못 끌어서 찌질해가지고 전치사를 꼭 붙여야 살아남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자동사라 그러거든요 depend on 혹은 depend upon처럼 U-P-O-N 근데 travel은요 보통 travel to 이렇게 세트가 돼요 얘를 동사로 쓸 때요 그냥 travel parking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travel to 뉴욕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정답 B로 갈 것 같아요 자 이제 13번 풀자요 당연히 얘기가 답이죠 이렇게 푸는 속도를 갖다가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그러자면 제가 똑똑해서 이런 거 아니거든요 저도 암기에서 이래요 depend 같이 찌질한 동사 누구냐고요 왜 4를 갖다 붙인 거예요 B-I-N-G는 능동 발사체로 뒤에 목적어를 명사로 바로 끌어야 돼요 원래 그럼 ways를 목적으로 바로 끄는데 뭘 거들려고 4이 이간지를 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depend on처럼 look 4이니까 그렇지 look 4이니까 그렇지 S-E-E-C는 눈으로 보다 경험하다 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C4이 뭐예요? drive for 필요 없는데요 lean 어디에 기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맞닿아서 등 대놓고 벽에 기대다 이러면 leaning against the wall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심적으로 기대다 어떤 대상에 기대다 그러면 lean on도 되겠죠 제가 알 바 아닌 거죠 depend on을 depend for로 우기고 있는데 뒤에 admissions까지 다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더 제대로 된 영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토익형 지식으로 봤을 때는요 전시사가 붙는 거 몇 개 추천드릴게요 이 과정을 구매하신 분들은 절대 이걸 필기하지 마세요 입 밖으로 프린트하게끔 해서 필기본 다운받아서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걸 할 때는 무념무상 외우는 거지 여기에 어떤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마세요 look 지저분한 거 보세요 look at 보다 뭐 아니면 찾다도 되겠지만 look for 정확하게 찾다 look into 조사하다 look over 검토하다 look up 정보나 내용을 검색하고 찾다 go on 물론 look down의 반대로 look up은 존경하듯이 보다도 되겠지만 제가 거기까지 지금 갈 시간이 없어서요 go on 뭔가를 계속하다 go for 뭔가를 선호하거나 고르다 선택하다 go away 또 함께 가다도 되겠지만 선택하다 go over 검토하다 get on 뭔가를 갖다가 get on 하면은 얻다 취하다도 될 수 있고 착수하듯이 얻듯이 됐겠고 이렇게 되겠지 get up 일어나겠지 get off 어디다 내려라지 get through 목을 통과하다 get through to 사람 나오면 얘한테 도달하다 연락이 됐다 토할 것 같네 이런 게 붙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comply with 규정을 준수하다 confirm to 준수하다 bye bye 지키다 따르다 coincide with 일정이나 어떤 상황이 일치하거나 맞물리다 refrain from 삼가하다 금하다 interfere with 깔짝깔짝 방해하다 participate in 참석하다 specialize in 전문으로 하다 특화하다 depend on rely on 동의어 depend on pod rely on pod 타동사로 쓸 수 있는 놈들이 분명히 여기 많이 있어요 전치사 꺼져 나 혼자 목격 끌 수 있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얘들이 의미에 따라 전치사가 붙을 때도 있으니까 알아둬라는 얘기에요 우두머리 총장의 느낌을 갖고 있는 우리 head 머리 동사할 때는 have to 하면 go to 하고 비슷해요 어디로 향하다 head into 그럼 어떤 시기나 어떤 상황에 돌입하다 factor 명사만 되는 게 아니라 동사되는데 factor in 혹은 into가 주변에 붙으면 뭔가를 고려하다 유인해 두다 refer 자타 동사 혼용이고요 refer to 하면 참조하다 refer a to b 그럼 a를 b한테 소개 알선 추천하다 보내다도 될 수 있고 refer to a as b라고 지저분하게 쓰면 a를 b로 읽혔다 이런 생쇼도 invest 몇 얼마 dollars invest money invest time energy 이런 목적으로 바로 끌 때는 투자하다지만 자녀 교육에 투자하다 새 사업에 투자하다 이렇게 수다를 떨잖아 그럼 invest in invest in 자녀 교육 이런 식으로 enter 정보를 입력하거나 어디에 입력하거나 들어갈 때는 input 같은 동사의 의미일 때는 타 동사로 바로 목적을 끌 수 있는데 계약이나 파트너십 협정을 맺을 때는 enter into가 들어가요 이거 제가 필기본에서 반드시 바꿔놓을게요 enter into에요 enter in이 아니라 전지사가 붙으면요 allow 허가하다 라는 느낌 허가하다 할 땐 타 동사인데 자동사 확화되면 allow for 이러면 고려하다 참작하다가 될 수 있고요 동사로 쓸 때 long은 못 받죠 근데 long이요 for이 붙으면 동사처럼 쓰는데 long for 그러면 겁나게 갈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전지사 붙는 어휘를 외우지 않고 내가 무조건 해석으로 쩔어버릴 테야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제 14번 풀게요 겁나 완벽하네 뭐 막 말이 많아 재단 양복 만드는 재단사 테일러 아 몰라 대시 관계대용사 아우 토 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fit이 s로 끝나는데 이게요 명사 아니면 동사니까 s가 붙는 거거든요 근데 아 6월이 소유격이거든요 소유격 뒤에가 원래 100% 명사가 나오는데 소유격은 양다리를 못 긁혀요 그래서 6월 스타일 앞에 fits가 또 명사는 아니죠 그럼 fits가 동사잖아요 그럼 동사 뒤에 이 6월 스타일의 버짓 이 덩어리들이 뭐예요? 다 지 목적어인 거예요 그러면 지 목적어를 들이받쳐서 목적어를 끈 동사는 지 딸에는 겁나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문장 뒤에 아주 c잘대기가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맞을 거예요 근데 저기요 야이강사야 버짓 앞에 o 없거든 버짓 뒤에 s도 없잖아 너 뭐 하자는 거야 수 안 세냐 안 셀 거예요 불가사지란 얘기냐 그건 모르겠어요 너의 친구 your friend ok your friends 겁나 ok 근데요 your a friend 하면 망해요 소유격이 얼마나 똥땡인 줄 알아요 소유격은 깔끔한 결벽 중에 끝판왕이고 무관사의 법칙에서 어 덜을 다 잘근잘근 씹어먹어요 결국에 a style a budget이 설령 가능하든 the style the budget이었던 곧 죽어도 안 돼 지금 야 other 다 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end는 앞뒤로 겹치는 걸 퍼먹기 때문에 end는 생략하는 걸 다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budget 마저도 your budget 이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결국에 소유격 더하기 명사 사이에는 무관사이기 때문에 지금 핵바가 아닌 거예요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부사들이 바치는 거예요 참고로 collocation 연어급이라고 해서 fit perfectly 그러면 되게 완벽히 딱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보기 a의 perfect는 형용사만 되는 게 아니라 동사로서 만전을 기하다 라는 뜻도 있으니까 알아놓으세요 자 이제 15번 풀자요 15번은 빈칸 앞에 아이고야 very가 나왔다요 혹시 very가 얼마나 미쳤는지 아시는 분 very는 very handsome very difficult도 있지만 the very room 바로 그 방 the very beginning 아주 맨 처음 시작 일생 쇼가 된다 very 자체가 여러분 형용사 부사 혼용이에요 매우만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서 겁나 짜증나 근데 확실한 건 지자체가 품사가 여러 개지인 의미상 매우 꾀 라는 강조나부랭이들은 여러 품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보니까 판단권이 되게 모호해요 그래서 무시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품사 문제일 때는 자 그럼 앞에 비동사가 있는데 to be에서 흥분할 때가 아니라 비동사 지 뒤에 버릇을 고치겠어 지가 to be든 그냥 be든 비동사는 뜻이 없어서 보충 언어를 끌어요 이런 걸 보호라 그러거든요 근데 보호 역할을 제일 잘하는 게 모호기예요 I am smart it is difficult he is handsome 형용사가 제일 쩔죠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부사에서 li를 까보면 나와요 그래서 helpful 이렇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helpfulness도 next로 끝나니까 a도 명사고 보기 B의 help는 동사로 쓰자니 여기 이 동사 이미 있으니까 동사로는 까였을 거고 명사로도 써요 근데 명사를 넣을 때는 비동사 뒤에 명사는 비동사 앞에 주어랑 겁나 동의어예요 프로젝트 매니저인 정하나씨께서 곧 도움의 동의어는 아니죠 도움이 되는 상태인 거죠 이런 거는 빨리 맞추셔야 돼요 16번 가자요 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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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그죠? ABCD 공통점이 있는데 아시는 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ABCD가 품사상 제일 많이 쓰는 건 요중에 부사가 될 놈도 하나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왼판에서는 전치사 새똥의 느낌이 있어 전치사로는 품사를 반드시 외워야 돼 전치사로는 문장 문장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거 내가 이어준다요 뭐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자기 뒤에 했던 Month of August가 참 중요했을 거야 저기요 이거 박스 8개 트럭에다 실어요 Load those boxes onto the truck 뭔 상관인데 8월 달하고 온트가 뭐 위로인데 8월 위로가 뭐야 Above average 평균 이상 Above 5% 5% 이상 뭔데 아무나 기간 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Between A and B도 아니고 Between these products 이 제품들 간에 복수 낑긴 것도 아니고 Between the two 라는 숫자 2도 없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During 이 되는 거죠 전치사보실 얘기인데요 During my vacation 내 휴가 동안에 이런 식의 추상적 기간도 되게 좋아하고 During the month of 언제 이것도 가능하겠죠 8월이라는 달 동안에 17번 가야지 갑자기 헷갈리네 근데요 Very enough가 어디 있어요 매우 아이다 아이다 Very enough 아이다 야 이 강사야 매우 충분하니 왜 안되냐 음 괜찮네 괜찮아 근데 지금 enough 뒤에 투부정사 넣으셨나요 혹시 enough water enough time enough sleep이 아니라 지금 투부정사 넣으셨냐고요 enough to be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랑 붙는 enough는 부사 같은 스멜이에요 품사 자체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거나 that's enough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서요 지저분한 투부정사 침뱉은 enough는 부사처럼 봅시다요 근데 what이 R의 과건데요 BPP는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뒤에는 사실 목적어가 없어요 수동태는 그지그지 목적어 날아감 그래서 원래 수동태 뒤에는 늘 게 없으니까 부사만 계속 빨려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사가 두 개가 붙어도 가능한데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far을 훨씬이라고 해석합니까 어디서 배우신 거죠 훨씬이란 뜻의 far이면 far more 비교급 앞에 넣으세요 아니면 far exceed 훨씬 초과하다 지가 궁합하고 쩔어 날 때만 그런 거지 아무 때나 훨씬 아닌데요 웬만해서는 먼이라고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멀게 못 받았어 굴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매우 못 받았어 커스템 복장을 충분히 곧 못 받았어 이상한데요 그치만 충분히 거의 못 받았어도 이상한데요 soon이에요 soon soon은 미래에서 온 느낌의 곧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실제로 그 구문으로 많이 써요 근데 soon이나 후가 되면 충분히 시기적으로 빨리 라는 의미의 quickly처럼도 해석이 가능했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이거 복장이 이거 옷이 충분히 빠르게 안 왔어 이게 빨리 왔어야 되는데 느려 터지게 왔어 힌트 단어요 리허설이라고 하는 연습 배행의 리허설 앞에 first 가 있잖아요 항상 part 5 공부하실 때는 문맥의 번역의 집대성을 하려고 하신다기보다 제일 저는 힌트 단어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출제자들의 문제의 원리를 우리가 좀 더 파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리허설 때 사용을 못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빈칸하게 오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안 와가지고 느려 터졌어 진짜 이런 느낌 far은 웬만해서는 mall이 붙는 비교급 앞에서 훨씬 있는 게 좀 더 안전빵이고요 far in advance 훨씬 전에 보통 이용 well in advance far exit 훨씬 초과하다 이런 식으로 지각 궁합이 맞는 극소수일 때가 훨씬인 거예요 그걸 일반화의 오류로 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18번 풀겠습니다 depend on 같은 찌질찌질 동사로서 excel 이라고 하는 어휘가 in이나 at을 겁나 좋아해 excel myself 이렇게 self랑 놀지 않으면 영어는 복잡하지만 그걸 가기 이전에 and the role of that's role의 역할인 걸 떠나서 event 말이에요 제가 이거 딴지 하나만 걸면 안 될까요? on 어디 가셨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가상 100%가 아닌 명사는 새는 경우가 많지 민머리로 나올 때가 별로 많지 않아요 events로 s를 붙이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영어 잘 하시는 거 알겠지만 s나 o 좀 장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쥐뿔 없는 건가요? 우리가 그럼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명사 하나 더 대물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한데 제 말도 논리가 좀 어긋나는 게요 z, e, z, e로 끝나고 무조건 동사거든요 근데 동사를 뽀시내기 오브 뒤에 넣으시면 우리 발려요 전치사는 접속사가 아니라서 절대 동사 소화가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거 까버리고 ed로 끝나가 되면은 ed가 되면은 동사로 넣으실 게 아니라면 짝퉁 pp라고 하는 건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밀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직되고 기획된 행사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organizational 그러면 조직적인 조직성의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 붙어버리는 거죠 근데 event organizer 이러면 사람의 직업 역할이 되어버리죠 저는 organizer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s가 안 붙고 o도 없거든요 그렇죠 박해원이 익셀했어 어디서 the role of ego the role of manager the role of 누구 the role of supervisor 이런 식으로요 사람의 직업 직책을 역할이나 동격성의 스멜을 줄 때는 어가 간혹 깔 때도 있거든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박해원 a teacher of YBM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더 영어가 맞잖아요 근데 이걸 깔 때가 많다고요 박해원 teacher of YBM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의 동격 역할에는 어가 누락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organizer s는 아니고요 여기 앞에 미스터 우가 한 명의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미스터 우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he 같이 일반 써진 단어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의 직업 직급 명예는 동격성으로 어가 빠질 수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빈칸이라는 역할 of는 ~~의 라고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죠 근데 of는 ~~이 가진이라는 소유의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of는 앞뒤에 있는 단어를 서로 동격으로 인식하기도 해요 결국에 빈칸이라는 역할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빈칸 자체는 직업명이 필요하겠죠 당연히요 19번 가겠습니다 탐퍼렐리 갈게요 이렇게 가면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쳤어도 좀 맞출 거예요 연어 콜로케이션 전설이 나왔네 앞으로 저한테 이 강의를 선택해서 저를 믿고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외운 걸 좀 비슷하게 벗겨서 외우세요 분명히 써먹을 일이 있을 거예요 레이는 차선이에요 차선이 닫혀버리면 좀 열받거든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나 불편하네 그래서 불편함을 끼칠 행동은 이왕에 그 행동을 끼칠 거면 최악이 아닌 차악의 선택은 그 불편함을 끼치는 행동을 최소한 짧게 하시고 마무리하셔야 욕을 덜 먹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폐쇄됐다 다쳤다 망가졌다 품절 상태다 이딴 거는 템퍼렐리가 삐뽀삐뽀가 쩔어요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이니까 욕을 덜 먹어 그래서 템퍼렐리 클래스는 제가 외운 표현이라서요 근데 컴파르티브웨이는 경쟁적으로 경쟁하여 치열한 경쟁이 왜 나오나 리슨니요 바로 까이죠 저요 최근에 투액션 볼 거예요 뭐예요 그게 저요 최근에 투액션 봤거든요 이게 맞지 그래서 리슨니는 최근에라는 뜻인데 최근이 어떤 어원인 줄 알아요 얼마 안 지난 겁나 핫한 과거가 최근이야 오따 윌비가 나와 미래가지고 리슨니는요 과거거나 최근 과거를 강조하는 문법 중에 have pp도 있어요 얘가 꼭 현실을 다 과거의 선생까지 이어올 때만 쓰는 건 아니고 요딴 식의 cg랑 놀아줘 어디 미래기고 있습니까 100% 오답이죠 클랙티브웨이 집단적으로 공동으로 전체적으로 내가 할 뻔가 집단이 나왔나 전직원이 나왔나 지금 얘기가 가능 임시적으로 중단된 템퍼렐리 서스펜데드 품절 상태도 응용해봤고요 재고가 떨어진 거거든요 This item is temporarily out of stock 가능하죠 20번 가자요 아 깜짝 놀랐네 진짜 아 나는 콤마만 나오면 정신이 없어 이게 어디서 끊겼고 무슨 구문인지 아 나 동산지 pp인지 한참을 봤네 됐어 이거 좀 봐 from a to b 좀 건드리지 마 from a to b 건드리지 마 맞추잖아 나 지금 놓쳐진 연결편서부터 분실된 러기지까지 냅둬 레인지 먹게 from a to b를 누가 건드려 under a to b가 어디고 on a to b가 against 뭐여 그래서 정답 a로 갈 건데요 이 two가 동사 원형을 끈 게 아닌 순간 전치사 포시력이거든요 3단 변화가 lose, lost, lost예요 원형으로 들이받치지 않고서는 이게 투부정사라는 근문법이 개뿌라냐 그래서 lost는 여기서 짝퉁 형용사로 missed랑 비슷한 거예요 connection, luggage 명사, 명사 앞에 짝퉁 형용사 pppp 딱 등위적인 느낌으로 구성이 있을 때 a에서 b까지 라는 느낌은 from a to b가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겠죠 문제 풀 때 뭐 하는 거예요 bpp를 왜 뜨더니 mre에서 all의 과거가 worry죠 그리고 deleted 그러니까 삭제되고 제거된 건데 deleted ed하고 비동사 bed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내요 거지같은 수동태라고요 동사 두 개 중복은 아니에요 근데 bpp는 하나의 수동태 동사 결과치인데 왜 그걸 뜨냐고요 수동태 사이 뜯어진 빈칸은 부사밖에 안 들어가요 교육의 사건 사고로라고 해석을 하셨던 우연이든 실수로를 읽으셨던 accidentally 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ly가 부사니까요 기본적으로 때깔이요 모든 영어는 예외가 있지만 bpp나 happyp 뜯고 들어가는 건 무조건 부사죠 이제 22번 가자요 나 read 깔 거야 보자마자 read를 왜 깠는지 아시는 분 누구하고 대화하냐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제가 read를 왜 깠냐면 얘를 무시하시면 안 되죠 over이요 바로 뒤로 바로 뒤로 over 5% 했으면 제가 이 자식을 부사로 봤을 거예요 숫자를 꾸미는 부사로 근데 지 뒤에는 영어 단어가 숫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요 전치사예요 그 기간에 걸쳐서 전치사 누가 두 개를 쓰라 그랬지 위드가 왜 필요해요 그리고 전치사가 명사를 끌 때는 전치사 뒤로 더 명사가 한꺼번에 들어가지 더하고 명사 뜯고 안 들어가요 그래서 더하고 명사 뜯어진 빈칸 어하고 명사 뜯어진 빈칸은 형용사가 되는 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죄송한데 이 자식들이 형용사가 아니라서 정답은 next 하겠습니다 next열 아시잖아요 내년으로 그죠 그래서 next열이 하나의 부사 표현으로 굳어져 봤자 기본적인 원리가 이 열 앞에 덜을 붙이면 얘를 명사로 출제자가 인식한 거고 그럼 명사 앞에 형용사 넣으시면 되죠 더 next열이 가능한가요? 네 next열 last열 this열이 하나의 부사 표현일 때는 더가 안 붙겠지만 이렇게 쓰려면 쓰는 거죠 내년이라는 한 해에 걸쳐서 그리고 위치는 왜 같냐고요 이놈은 문장 좋아해가지고요 얘를 뭐 관계대명사 의문사 어디까지 우리가 지역적으로 공부하기 이전에 얘 모체가 접속사에서 출발한 놈이에요 뒤에 동사라도 넣고 문장이라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now열이 왜 없냐고요 없으니까 그리고 now는 품사가 에라이가 안 돼도 부사입니다 더 부사 명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정답은 next열 next 콤마 문장 이런 식으로 next는 부사로도 써요 형용사 부사 혼용인 거죠 23번 풀자요 야 나 이놈아 애니원아 애니원 이놈아 애니원은요 애니원 후가 붙으면 너무 좋아해 두위 내 거야 맨날 붙여다녀 그래서 애니원 후는 붙이면 괴물로 나와 뚱땡이력을 갖출시 whoever 하고 맞짱 까기도 해 whoever 뜯으면 후 플러스 에버린 줄 알았어 whoever 뜯으면 애니원 후야 한 몸이야 내 복 살리 벗어 그래서 애니원 후는 한 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후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가 wh다 보니까 문장 두 개를 이어주는 기능을 하면서도 지가 자기 바로 뒤에도 지가 죽격이라는 격성분에 좀 시달려서 애니원 후 뒤에 동사가 하나 기어나올 거고요 그 뒤에 동사가 하나 또 기어나와요 정확한 동사가 앞에 있는 상황대로 앞에서 나온 상황대로 그대로 하다라는 걸 do so라 그러는데 should do 자체가 동사 짓거리를 이미 했잖아요 근데도 동사가 하나 더 기어나오는 거 왜 who가 동사 두 개 퍼먹으니까 두 문장을 이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who 뒤에 still 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아직도라는 뜻을 써봤자 부사로 썼을 거고요 시작되기 없는 ly가 안 붙었지만 부사 내가 who가 좋아하는 일받다 동사를 넣어줘야지 애니원 후가 할 짓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who 뒤에 동사를 낼 건데 죄송한데 애니원은 겁나 단수여가지고 애니원스가 아니면 애니원은 죽을 때까지 쟤는 단수라서 지금 시제고 나발이고 중요한 건 아래가고 월인 게 중요한 거예요 이즈의 과거 월수도 아니고 지금 단복수가 어긋난 거죠 그리고 얜 동사가 아니잖아요 ing 붙이면 짝퉁 되는데 나 동사 넣을 건데요 그래서 b하고 c의 싸움이고요 그냥 니스 하세요 니드가 투부정사 목적으로 끊아요 예 그 전에 니스 하세요 왜 해서 니드는 안 되자 필요로 해봤다 왜 안 돼요 안 되는 것보다 밀렸겠죠 근데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저도 시제 박사는 아닌데요 should나 must 같은 것이 다른 의미가 되더라도 강압적인 지령 요구 명령 비례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현재 시제 제일 좋아해요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할 때 명령문도 그렇고 해야만 한다 이런 느낌의 본 문장의 다른 동사가 must, should 근원빨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제로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정답은 니스가 맞다고 생각해요 굳이 해스넬이 이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24번 풀겠습니다 해피피 뜯었구나 왜 뜯었어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 내려고요 아우 그럴 거면 여기 앞에다 콤마 붙이고 깔끔하게 여기다 넣어 아니면 제일 끝에다 여기다 넣는 게 어때 왜 이렇게 우리가 이간질을 해야 돼 해피피로 현재 완료 시제 하나의 동사를 왜 뜯냐고요 거기다 LI 넣으실 거예요 아기자기하니 LI는 그럼 뭔지거리 했냐고요 참고로 ALREADY는 LI가 안 붙어도 부사입니다 품사는 외우셔야 돼요 그럼 얘들은 뭔지거리 했냐고요 해피피를 꾸민 거죠 동사를 꾸미려고 강조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찌질한 짓 했냐면 문장 자체가 아니라 동사를 꾸민 거라고 근데 하피건 해서 비건은 비겐 비건 비건의 비긴의 피피예요 근데 시작했다 정확히 시작했다 이미 시작했다 할들리는 열심히가 아니라 거의 뭐 뭐 않게 거의 시작 안 했다 클로즐리 면밀하게 시작했다 다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의 시는 아니고 문해의 여기를 우리가 무조건 출제자한테 독심술은 안 되니까 시제를 꾸밀 놈을 넣으세요 그러면 해피피를 뜯었다는 건 시제를 뜯은 거랑도 똑같은 거잖아요 해피피는 붙어야만 비로소 현재 완료 시제의 하나의 느낌이 드는데 그걸 뜯어버리신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단서 하나씩 때리 넣어준다 그랬죠 출제자들이요 뒤에 원스 보이세요 저도 쭉 있다 보니까 지금 보였는데요 원스가 비동사 뒤에 붙을 때는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 따위로 쓰거든요 그런데 부사 따위로 쓸 때 얘가요 한때 과거에라는 뜻을 써요 결국에 이 출제자가 원한 건 정확도를 강조하거나 부정문을 만들었거나 면밀성을 강조한 게 아니라 시점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방식이긴 방식인데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방식 그런 쉬핑 엔드스트리의 이런 이런 방식에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거를 벌써 이걸 이미 변형해서 도입을 하고 있다 신흥 강자로 떠오르면 신생 기업, 테크놀로지들 그런 기술들은 이런 느낌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상상조차 안 했는데 이미 벌써 이게 시작이 되고 있다 세상이 진화해서 뭐 이런 느낌 125번 하이빈칸이요 Accounts라고 하는 게 계좌잖아요 동사할 때도 되지만 동사할 때는 주로 Account4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을 했고요 Account가 명사할 때는 계좌, 계정, 거래처 이런 거거든요 높은 계좌, 높은 계정, 구리인데요 그리고 Experts 사람 명사입니다 전문가 높은 전문가가 뭐예요? 똑똑한 전문가는 있어도 뭐 높이 매달려 있어? 높은 추천이라고 하기엔 좀 그러는데요 높은 추천률도 아니고 추천 자체는 강한 권고 적극 권고 근데 High Recommendations보다는 저는 High Standard가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Standard는 표준도 되지만 눈높이, Level성의 기준도 돼서 높은 수준, 낮은 수준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Standard가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건 강추강추한다요 매우 권고한다요 이럴 때 High Recommend는 쩔어요 근데 Recommendations로 해서 High Recommendations는 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빈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답은 Standard에서 하려고요 앞에 아웃라인이 이 핸드북이 계율을 잡아주고 설명해주고 있다 직원들이 매일매일 밑하는 건 만난다기보다 충족해야 될 관계대는 대쩔이고 나발이고 일단 저는 High Standards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심경 뻥 가자요 빈간대의 오브 보자요 봤죠? 오브를 진단을 내리기 전에 저처럼 갭을 진단은 안 돼도 효율적인 눈을 갖추세요 오브, 결벽증이 있어요 겁나 결벽증이 있어 야 내 앞에 합성어 넣지마다 깔끔한 거 좋아하네 썸 오브는 좋은데 썸띵 오브 하지 마라 진짜 니 막 이런 애예요 그래서 바디나 띵으로 혀가 길게 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요 에브리바디 오브 도 없지만 죄송하지만 에브리바디 오브 도 안 돼요 셈하고 매니하고 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형용사로만 알고 살았겠지만 명사 역할도 돼서 오브 앞에도 설치면서 나오는데 에브리든 기본 때깔이 앞으로 보든 누워서 보든 옆으로 보든 형용사피가 좔좔 흘러가지고 주어자리에 접속사 비커우스도에 일바의 주어자리에 감히 명사틱한 지갑 번뇌를 꿈꾸면서 오브 앞에 들이받치지도 못해요 썸 오브 되죠 애니 오브 도 돼요 자 그런데 도우스 오브는 깔까요? 도우스 오브 왜 까냐고요? 도우스 후 구문에 도우스 안 돼요? 예 안 돼요 도우스 후 구문에서 후 알이 없어진 거 어 공부 많이 했네요 안 돼요 도우스 후 알 위드 구문은 제가 봤어도 도우스 오브 구문으로 나오면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앞에 복수 명사가 하나 반드시 써진 걸 삐껴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도우스 오브는 앞에서 언급한 복수들을 그대로 받아 먹으면서 앞에서 언급한 이것들 저것들이에요 저거 안 돼요 갭을 받아칠 복수 명사 없잖아요 자 그래서 애니 오브랑 썸 오브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bold members가 s로 붙었죠 복수 명사죠 그럼 복수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애니가 맞았을까 썸이 맞았을까 이렇게 풀어서 썸이 맞았을 때도 아 역시 내가 맞군 이럴 수 있겠지만 애니는 생각보다 단복수를 다 퍼먹거든요 애니 오브 복수 명사 안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썸을 넣은 이유는 일정상의 충돌이 몇몇 bold members 있었다 이었잖아요 애니하고 썸이 같이붙으면 아무래도 단복수가 둘 다 되는 상태에서 애니가 썸이 복수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애니 오브가 되면 첫 번째 낫들어간 부정문에 좋고 두 번째 의문문에 좋고 세 번째 캔이나 머스트 같은 가능성이나 강압성 소위 말하는 이런 조동사가 나오는 게 좀 더 좋아요 Anyone can do it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문의지에 갔죠 Anyone 어떤 사람이라도 can't do it 이건 할 수 없어 이런 느낌 이런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긍정의 복수의 때깔이 좀 더 맞는 썸으로 갔습니다 정답을 127번 이 프로젝트는 Collaboration Collaboration이 뭐죠 협동 여기 협동이 운전면허 실기 시험도 아니고 협동을 통과하다가 뭐야 야 거기 후추통 좀 나한테 건네라 이것도 아니고 법안을 통과한 것도 아니고 왜 통과해 그리고 협동을 수행하진 않아요 프로젝트가 Perform Perform은요 야 이거 청소기 퍼포먼스 쩐다 이런 식으로 기기나 제품이 잘 역할을 해주고 잘 작동하다 할 때에는 자동사라고 해서 Perform reliably Perform really perfectly Perform well 약간 이런 비리고요 Perform이 목적으로 끌 때는 주어가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대상이나 이런 게 나와서 얘가 task나 my duty를 수행하다 이런 느낌이라서 협동을 수행하지는 않아요 프로젝트가 그래서 저는 required 갈 거예요 required는 어떻게 보면 need하고도 비슷해요 require를 제발 require 사람 목적어 투부 정사에 가둬놓지 말아요 require all employees to attend the seminar 그것만 해먹는 애 아니에요 require require 그냥 명사 끝 오케이 쿨 매릴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협력을 요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decide는요 주로 이따구로 나와 알아 놓으세요 협력을 지가 뭔데 결정해요 프로젝트 따위가 그죠 해석도 별로지만 decide는 흑화돼서 depend처럼 약간 쩌리가 되면 depend on처럼 decide on 아니면 decide to 동사 원형하기로 했다 혹은 decide that 그리고 문장 가르고 이딴 걸 좋아해요 자 이제 28번 미스 전시 갑자기 저랑 같이 많은 연구를 해주는 제 파트너 전보람 언니가 떠오른다 미스 전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이 뒤에 미스 전시 세상에 세상에 바이 버스도 아니고 바이 아이엔지도 아니고 미쳐버릴 바이 튜스테이도 아니고 바이 사람 논이야 그러면 겁나 수동이야 열나게 수동 냄새가 바가지처럼 나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전 아주머니 전 언니에 의해서 된 일이거든 겁나 수동태야 언틀이 접속사가 되기 때문에 문장을 끌 수 있으니까 동사를 때려낼 때 제발 시제 갖고 놀지 말고 요거 때깔부터 수동태부터 잡자 시제야 조용히 꺼져있어 내가 더 중요한 거 알지 이게 태예요 그래서 동사일 때는 비동사의 일종과 PP가 결합된 경우만 수동태예요 그게 아닌 모든 동사들은 능동태예요 하 그러니까 까는 거예요 아니 목적어 드세요 그러면 C하고 D가 있거든요 자 이 빈이라고 하는 것도 비동사 혹화 버전이라서 빈, PP, BPP 둘 다 수동태 때깔은 맞아요 목적 없이 바위 전시에 의해서 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틀이요 언틀, 윌 싫어할 텐데요 정답 C겠지 아 그건가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에서는 주절, 종석절 뭔 얘기야? 나 모르겠네 근데 확실한 건 제가 외우는 게요 if, once, unless, until, as soon as as long as 얘가 이런 빈 애들 있죠 if I study hard, I can get a high score 이는 있고 if I study hard, I will get a high score 이는 있어요 근데 if I will study hard, until you will go home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 몇 개 외워두실 때 가정 애들 if, unless, once 먼저 외우시고요 언틀도 빈출이니까 외워놓으세요 접속사 할 때 애들은 이 앞에 문장에 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 바로 뒤에는 미래를 끌 수 없어요 지 바로 뒤에 문장은 그게 또 애들이 쓰는 문법적 규정이니까 알아두면 되죠 자 이제 29번 풀겠습니다 뒤에 여기가 몰라 교통서비스인지 내가 근데 클로저 이 더 가까운 단어죠 새로운 새똥전치사 오바 앞에서 내가 끈 첫 번째 명사가 폐쇄 폐쇄 느낌의 클로저의 명사 폐쇄 클로저 폐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업체를 찾고 있어 왜? 여기가 폐업했으니까 낙동강 오리알돼서 아우 여기 이제 이용했다가 못하겠다 딴 데 찾아야겠다가 맞는 거지 어디가 반전이라 그래 아 나 이번에 점수 딱 지난번 점수만큼만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게 주아스타에서에요 품사를 구별하기 전에 주아스타에서는 딱 요정도만큼 딱 얘랑 똑같이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폐쇄랑 딱 똑같이 우리는 다른 회사 찾아 이상하죠 오거링도 깔게요 조금 고민인데 인 라이러브 할게요 인 라이러브는 일단 오브로 끝나니까 전치사에요 지저분하게 전치사 양쪽에 세똥같이 붙이고 명사 넣어서 하나의 전치사 덩어야 되는 건데 불빛을 비추듯이 상황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 라이러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러한 상황의 취지 견지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여기가 문 닫은 걸 고려하고 이런 상황을 감안 우리가 다른 데를 찾은 정답 근데 어커링 투는 어떤 느낌이냐면 첫 번째 출처 어커딩 투 여기 업체 신문에 따르면 어커딩 투 보도자료 어커딩 투 기자회견 나온 내용 발표에 따르면 어커딩 투 이 사람이 SNS에 올린 말에 따르면 어커딩 투 미스터 김씨에 따르면 어커딩 투 시장님에 따르면 내가 이런 거 어커딩 투 통계청에 따르면 내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아니면 어커딩 투 더 룰스 우리 잡아놓은 규칙에 따라 어커딩 투 레그레이션스 규정에 따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까인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실제 토익에서 풀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있던 문제에요 30번 마지막 거 우리가 뭐가 문제겠어 더하고 인포메이션 명사 앞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상과 문법은 끝났어 근데 arbitrary supplemental super plus 그리고 potential 아 뭐야 단어 뜻을 몰라서 안 된 거잖아 super plus는 저는 약간 일종의 unnecessary 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요 싫으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potential 무슨 정보가 잠재성까지 있어야 되나 잠재력이면 arbitrary 되게 안 좋은 뜻이에요 arbitrary는 지 멋대로 막 임의대로 지 멋대로인 정보 여러분 내가 점수 잘 나오라고 추가 자료 줄게 보충 자료 줄게 이런 말은 강사들도 많이 하지만 야 내가 쓸데없는 자료 줄게 야 내가 잠재 자료 줄게 야 내가 임의대로 자료 줄게 뭐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supplementary supplemental 비슷해요 보충 추가성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추가 정보 같은 additional information 같은 느낌을 얻을 주지 않았을까 더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1회 풀어드렸고요 복습 퀴즈는 박혜원이 원래 제시하는 오답노트 작성법에도 일관성이 좀 있거든요 제 형강이나 라이브 형강 학생들만 점수가 나오는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인강생들도 굉장히 저한테 귀한 학생들이고 그래서 이런 제가 하는 공부 방식을 현강이나 라이브 강의에서만 뭔가를 갖고 있고 물론 심도는 다를 수 있고 제 스타일은 다를 수 있겠으나 강사의 모체 뼈대는 같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오답노트를 문장을 다 잘 잘 받아 적는 것보다 힌트 형태로 적는 분들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야 내가 정답 부분을 가리고 봤을 때도 늘 여기만 가려놓으면 항상 내가 항상 question mark가 남고 이런 식으로 복습이 되니까 nobody nothing known of 중에 맞는 거 골라보겠어 none of 왜 결벽증이 있다 그랬지 내가 아까 오고 thing이나 body 붙이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런 건 돼요 every one of each one of 라고 해서 지저분해 보이지만 예외로 one of가 하나라는 수량일 때는 각각 하나하나 이럴 때는 each one of는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thing body는 허용이 안 돼요 2번 룩트에 오신 전지사 대략 하루가 우리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되는 걸 외워가면서 depend on 같은 개수 늘기라는 의도예요 그냥 세 번째 동사는 시제보다 뭐가 중요해 시제야 잠깐 꺼져 있을래 네이가 더 맞아야 되거든 능수동태부터 보라고요 BPP인지 아닌지 B 이과학의 클래스 불편을 민폐를 끼친 행동이니까 이왕에 이집거리를 우리가 한다면 짧게 해야 욕들먹는다 기억나나 temporarily 그죠 그 다음에 경유행 비행기 기억나 최종적인 파이널 다시네이션 가기 전에 잠깐 들리는 건 문법으로 가는 것보다 ED가 나와도 커넥팅이 이길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어 그 다음에 분명 세는 명사인데 안 명사가 없으면 뒤에 보통은 S가 붙는다 사람의 직업이나 롤에서는 떨어지는 예외가 한 문제 있었지만 윌링은 이유 없이 주어가 사람이고 뒤에 투 동사와요 박해원 인강수강생분들 이게 1강의 샘플이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걸 문제의 귀소권은 ETS한테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써놓은 그런 팁박스를 제가 모든 분들한테 드리고 싶지만 그건 제 권한이 아닙니다 저작권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필기본을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직접 제가 그 필기본을 다 긁어서 만들어서 올려드리거든요 이게 박해원 파우터의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가입하시고요 사실 이 카페는 인강생 현강생 불나방 학생들이 다 섞여 있는데요 이 카페에 가입했을 때 어차피 인강생은 인강생대로 현강생은 현강생대로 이용하는 자료의 게시판들이 따로 있는 거지 무슨 그냥 뭐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카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페를 가입하실 분들은 가급적 인강수강생이면 인강수강생 현강수강생이면 현강수강생 뭐 이렇게 그 속성이 딱 있어야 카페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인강수강생용 등업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카페 가입이 되고 나면 현강돌라방이라고 써져 있는데 말고요 인강수강생 등업 게시판에 여러분의 ETS 천재 4탄 수강증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페 관리자가 시간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등업을 해드릴 거고요 등업이 된 상태에서 인강수강증을 업로드하고 나서 ETS 기출미래지 천재 4탄 필기본 게시판을 클릭합니다 제가 찍은 인강이 워낙에 많아서요 그 중에서 제목 잘 보고 클릭하시면 거기 이 천재 4탄에 해당하는 별도 비본이나 이런 걸 받는 경로를 제가 적어둘게요 그렇게 해서 쓰지 말고 편하게 가자는 거죠 문제를 많이 양치유로 하지 마시고요 몇 문제를 풀어도 그걸 가리킨 사람하고 똑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클릭만 하고 보기만 한다고 점수가 오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거의 배신감 우리가 한두 번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겉핥기로 많이 푸는 것보다 제대로 몇 개를 확실하게 푸는 눈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저하고 같이 하시면서 기출 최신 문제를 통해서 최대한 토익의 기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강에서는 1회에서 제가 8,6 하고요 7 한 질문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번 강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